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각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.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빗장을 거는 나라가 급증한 데 대해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 선진국인 일본과 호주마저 노코리아 대열에 동참하며 하루 만에 무색해졌습니다. 전직 외교부 권리는 강 장관 발언은 말단 외교관도 입에 담기 민망한 비외교적 언사라며 안이한 상황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.